하루가 다르게 점점 젊어지는 여행지가 있습니다. 새롭게 한류 관광지로 보상한 특별한 여행지, 신촌 그리고 홍대. 지난해 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의 약 24%가 신촌이나 홍대를 찾았다는데요. 우리나라 10대 주요 관광지에 등재됐을 만큼 많은 유혹이 관광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패션을 비롯해 먹을거리 놀거리 모두 젊음을 느끼기에 충분한데요. 과연 이곳에서는 어떤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을까요? 사랑만 악만을 그대에게, 젊음 그 자체로도 행복해지는 그곳으로 지금 떠나봅니다. 사랑만 악만 살짝 내 몸 rulers 사랑만 yine 그런 유혹에서 온els씨 sind촌 지금 신촌에 만나던 소 déb Seven Cat ама 안녕하세요. 양사원입니다. 봄이 오는 것 같았더니 어느새 여름이 성큼 다가왔는데요. 이렇게 계절이 빨리 변하니까 저의 마음도 괜히 싱숭생숭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럴 때면 교정을 거닐거나 주변의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고 일상의 활기를 불어넣곤 했습니다. 뒤에 보이는 이곳은 제가 다녔던 학교인데요. 연세대학교는 최근 백양료를 새로 단장하면서 좀 더 아름다워진 것 같네요. 또 연세대학교는 5월이면 대동제라는 굉장히 큰 축제를 여는데요. 축제를 앞두는 만큼 학교가 좀 더 활기차진 것 같습니다. 대학교 주변에는 맛있는 곳도 많고 놀 곳도 굉장히 많잖아요. 주변에 연희동, 연남동 일대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거닐었던 거리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저와 함께 가실까요? 우리나라 학생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교정, 대학가의 낭만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연세대학교 여행이 시작됩니다. 정문을 들어서자마자 이어지는 이 길은 연세대를 대표하는 역사와 전통의 길입니다. 정문과 본관을 잇는 이 길은 연세대 동문들에게도 많은 추억이 깃든 길인데요. 저도 오랜만에 이 길을 걸어보니 대학 시절이 아련하게 떠오르네요. 학교 가운데에 있는 이 큰 길이 바로 백양로입니다. 원래는 자동차가 다녔던 이 길을 지금은 학생들이 보행로로 이용하고 있는데요. 백양로 양쪽에 푸른 나무들이 질비하고 있어서 걷기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푸른 나뭇잎이 대학생의 청춘에 나타내는 것 같지 않나요? 한번 둘러보시죠. 최근 백양로는 녹지사업 등으로 새롭게 단장됐습니다. 신촌 캠퍼스 정문과 본관을 잇는 백양로를 2013년 8월부터 2년여에 걸쳐 지상은 녹지로 바꾸고 지하는 주차장과 차량이동로, 교육문화시설 등으로 조성했는데요. 하루 만 2천 대가량의 차량이 다니던 백양로 지상공간은 보행자 전용 공간으로 탄생. 푸른 잎을 자랑하는 나무와 화려한 꽃들이 대학 캠퍼스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일반 시민들에게도 사랑받는 산책로이자 1980년대 민주화운동과 관련 각별한 장면들을 간직하고 있는 역사의 현장이기도 한 백양로. 연세대 동문들에게 백양로는 만남과 도약 그리고 기념의 장이었습니다. 올해 개규 131주년을 맞이한 연세대학교. 깊은 전통과 역사를 간직한 이 길 위에서 연세대 학생들은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 나가지 않을까요? 관광객들 또한 달라진 백양로를 거닐며 신촌 최고의 명소 중 한 곳인 연세대를 떠올릴 겁니다. 만남과 젊음, 낭만과 사랑의 거리 백양로에서 오늘은 제가 친구와 약속을 잡았습니다. 옆에 있는 이 친구는 제가 수업시간 조모임 때 만난 메디라는 친구입니다. 하이 메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온 메디고요. 1년 동안 연대에 교원 학생으로 와있어요. 메디가 지금 한국으로 온 지 약 9개월 정도가 됐다고 하는데 여태까지 한국에 대한 느낌이 어떤가요? 연세대학교에 대한 느낌은 어떤가요? 연세아 school TEAM 학생들은 연세이가 첫 번째 집이라고 생각해요. 14년이 여기 petite 집이라서 한abym 고교가 있는еб 그랬어요. Roominale에 1세군이 ENT Hardly, 이 나라에서, 다른 나라에서, 다른 나라에서, 많은 학생들은 여기에서, 저는 너무 환영하고 너무 환영합니다. 메디가 지금 20대잖아요. 그럼 이 젊음을 어떻게 즐기는 게 좋을까요? I think the only way to properly enjoy your youth is by just meeting a bunch of people and forming meaningful relationships and just doing what you love with those people. And that's really the only way. I think you can enjoy your youth just doing what you love with people that you love. 대학 시절 낭만이게 들어있는 연쇄 캠퍼스의 중심. 배경노를 거닐며 강의를 듣는 학생들. 커플들의 사랑도 이곳에서 피어나고, 학생들의 열정과 패기도 이곳에서 시작됩니다. 여름을 향해 달려가는 연쇄대 캠퍼스. 백양로에도 뜨거운 젊음의 열기가 가득합니다. 중앙도서관 앞에 가면 연쇄대를 상징하는 특별한 동상이 있습니다. 관광객들도 꼭 한번 보고 간다는 이것은 바로 독수리 동상인데요. 총 높이만 해도 12.3m, 8.5m의 사각탑신 위에 청동으로 만든 2.5톤의 독수리가 세워졌습니다. 창립 85주년 개교기념일인 1970년 5월 9일에 재막식을 갖고 지금까지 연쇄대 캠퍼스를 지키고 있는 독수리 동상. 사실 이 동상은 독수리를 캠퍼스 안에 세우려는 학생들의 염원에 따라 학생들 스스로 700여만 원의 기금을 모아 건립했는데요. 후면에 총학생회의 건립 취지문이 새겨져 있고 내 귀퉁이에는 연쇄의 역사를 지켜왔던 연쇄인의 상이 조각돼 있습니다. 연쇄대학교를 상징하는 색깔은 파란색, 그리고 연쇄대학교를 상징하는 동물은 독수리입니다. 바로 뒤에서는 독수리 한 마리가 비상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저 독수리상에는 연대생들만 하는 속설이 한 가지 있습니다. 독수리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아시나요? 바로 이화여자대학교입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쪽으로 독수리가 날아갈 것만 같네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이자 먹거리 살거리의 발상지인 캠퍼스의 수도, 바로 학생회관입니다. 연쇄대학교 학생회관은 더욱 특별함을 품고 있는데요. 고를쌤이라 이름이 붙은 이곳은 2000년대 음식 백화점이라고 부를 만큼 다양한 먹거리들로, 학생들은 물론 신촌을 찾은 여행객들의 발길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연쇄대 캠퍼스 구경도 식구경! 점심시간 고를쌤에서 메뉴를 한번 골라볼까요? 골라 먹는 재미가 있는 다양한 메뉴 덕분에 식당 자리는 언제나 만원 사례! 가격까지 그리 비싸지 않다보니 주머니가 가벼운 학생들이 찾기엔 안성맞춤이죠. 한식에서 경양식, 중식까지 세월은 흘렀지만 음식 백화점이라는 표현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인데요. 점심시간을 맞아 주방장의 손길이 점점 바빠지고 있네요. 제가 이날 주문한 메뉴는 오븐 스파게티! 저렴한 가격뿐만 아니라 맛도 좋고 심지어 양까지 풍부하니 이보다 좋은 식당이 또 어디 있을까요? 드디어 주문한 음식들을 만나는 시간! 벌써부터 배가 고파지네요. 여기 음식들이 보이시나요? 학교에서 맛볼 수 있는 파스타들인데요. 약 15,000원 정도에 이렇게 맛있는 파스타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못지않은 음식들, 채소와 해산물 등의 재료들도 아낌없이 팍팍! 골라 먹는 재미가 있는 만큼 다양한 맛을 자랑하는 파스타와 그라탕! 요즘 젊은이의 입맛은 물론 관광객과 외국 유학생들까지도 대만족입니다. 오랜만에 캠퍼스에서 먹어보는 점심! 여전히 정성이 깃든 음식의 맛은 변하지 않는 맛있는 맛! 학교 식당인데도 세 가지 파스타 모두 맛이 일품인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파스타를 드시고 싶으신가요? 학교 식당에 오셔서 꼭 드셔보세요! 안녕! 이제 내거! 이거 먹을까? 이거 먹을까? 이거 먹을까? 봄의 끝자락! 요즘 캠퍼스는 꽃향기로 가득합니다. 떠나는 봄의 향기가 그립다면 연세대에 하나밖에 없는 꽃집 꽃놀이생으로 가보세요! 시골들에서 흔히 만나볼 수 있는 꽃부터 화훼농가에 정성이 깃들어 있는 다양한 꽃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알록달록 화려하면서도 순수한 꽃을 보는 것만으로도 눈이 즐거워집니다. 집안을 꾸미는 인테리어 소품은 물론 크고 작은 화분도 준비되어 있을까요? 싱그러운 자연이 그립다면 꼭 한번 둘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캠퍼스의 중앙을 가로지른 배경로 끝자락 그곳엔 캠퍼스에서 가장 웅장한 건물인 언더우드관이 있습니다. 연세대학교의 전신인 연희전문학교의 설립자 호레이스 그랜트 언더우드 박사를 기념하기 위해 언더우드관이라고 이름 붙였는데요. 지하 1층, 지상 3층의 석조 건물로 1921년 착공하여 1925년에 준공했습니다. 연세인들의 졸업사진의 단골 명소이자 캠퍼스에서 사진 찍기 가장 좋은 상징적인 건물이기도 하죠. 여러분 뒤에 보이는 이곳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초록색의 담쟁이던쿨이 굉장히 아름답죠? 그렇다 보니까 여러 CF나 영화, 드라마에 촬영장소로도 많이 쓰였는데요. 바로 여기는 연세대학교의 본관단이라는 곳입니다. 최근에는 응답하라1994의 촬영장소로도 쓰였는데요. 그때 당시에 제가 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몰래 구경을 한 적도 있습니다. 이곳에 서 있으니까 제가 마치 드라마의 한 주인공이 된 것 같네요. 기억하시나요? 영화 엽기적인 그녀에서 남녀 주인공이 사랑을 속삭였던 바로 이곳. 괜찮아. 대신에 우리 신발 바꿔 신자. 알았어, 알았어. 바꿔 신으면 되잖아. 바꿔 신어. 정말? 엄마. 언더우드관을 중심으로 스팀승관, 아펜젤러관은 담쟁이가 가득한 건물로도 유명합니다. 여름을 수놓는 초록빛 담쟁이. 연세 캠퍼스에서 가장 아름답고 싱그러운 풍경을 자아내며 100년 가까이 신촌의 명물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